안녕하세요. 대한팽칵실랏연맹 홍보대사 배우 문지영입니다. 팽칵실랏은 말레이 민족의 정통부수로서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대한팽칵실랏연맹은 충남 공주시에 중앙연수원을 두고 있고 서울 허브동에 서울연수원을 두고 있는 아시안팽칵실랏연맹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유일의 단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국내 유일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조영기 스승님께 첫 수업을 받았는데요. 어려울 줄 알았던 팽칵실랏이 많은 동료들과 같이 배워봤는데 재미있고 즐겁게 환영하다고 합니다. 대한팽칵실랏연맹 화이팅 하시고요. 저 또한 열심히 조영기 스승님께 배워서 신랏에 도움이 되고 저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신랏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배우로서 거듭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